갈 때는 80m 분석이 갔다 올 때는 분석 60m 걸어서 집에서 편의점까지 다녀가는데 편의점이 들체 어디 있는 건지 나는 오후 편의점이 굉장히 많네요 A B C D 집 근처에 거기 번화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상업지구 같은 데 이렇게 살고 있는 집값이 좀 비쌀 텐데 잘 사는 집에 집에서 편의점까지 거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물건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을 5분 포함하여 40분 이내에 다녀올 수 있는 편의점을 편의점은 모두 몰라요 아 문제 살짝 바꾸면 어떡해 갈 때는 분석 80m 올 때는 분석 60m 걸어서 집까지 편의점을 털려고 하는 거야 집에서 편의점까지 거리에 닿은 것 같은데 물건 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면 되는 거야 5분밖에 안 걸리냐고 경찰이 올 때까지 5분 안에 해결해야 했네 그래서 40분 이내에 다녀올 수 있는 내가 털 수 있는 위치에 편의점이 얼마큼 있느냐 알고 있는 거잖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되던데 뭘로 잡을까 안 돼지 표 신경 쓰지 마 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지 말도 안 되는 소라 알겠어 표 이용해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표 이용해서 식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편의점까지 거리를 뭐라고 할까 편의점까지 거리를 X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편의점까지 거리를 X라고 잡고 활력 문제입니다 아 이게 진짜 너무 이거 내가 뭐라고 더 강조를 해야 됩니까 활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1파 따라다가 뭘 해야 돼 미지수 설정 미지수 설정 이쁘다 얘가 미지수 설정을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저 미지수 설정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내가 적극 추천하는 게 비행위라고 했잖아 상상 그 상황에서 빠져들어 얘가 은주야 내가 편의점은 아니고 내가 은주 알겠어요 은정이야 내가 은정은 아니고 편의점으로 가는 거야 아니 내 편의점까지 거리가 이렇게 막 있는데 어쨌든 뭐 그 거리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편의점까지 거리 내가 갈 수 있는 편의점까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조건 하에 갈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 거리 안에 들어가는 편의점을 털어야 될 거야 이해가 가능한 거야 가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 엑스는 뭐야 편의점까지 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조건 하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미지수 엑스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네 이해가 하지 않나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얘가 엑스가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봅시다 그럼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 그지 그냥 뭐 머무르는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머무르는 시간 그게 40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마냐 안 마냐 40분 이내가 돼야 된다 갈대 시간은 얼마야 갈대 시간은 갈대 시간은 분석 80이니까 80분에 엑스 머무르는 시간 있죠 머무르는 시간 어떻게 물건 타는데 걸린 시간 5분은 그다음에 올 때 시간은 분석 60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60분에 이게 뭐야 40분 넘기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엑스 것의 범위가 나오겠지 뭐 뭐 잠깐 구해볼까 해서 추속은 돼서 얼마입니까 480인 거야 240이요 240이죠 480이라도 각은 나오지만 숫자가 커지는 거야 240이니까 어떻게 3x 불렀어요 240 곱하기 5 하니까 얼마입니까 1,120 이렇게 나오네 4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4x 240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240 곱하기 4,10 하니까 어떻게 나와 240 곱하기 9,600 그렇지 왜 아니에요 미안 아니요 됐어 그럼 7x지 네 9,600에서 1,120 이거 난 안 돼요 7x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인회라고 했으니까 등호 붙여서 1,120을 빼줄 거 얼마야 차려차려 빼면 8x는 8,000이 아니라 7,500 8,800 8,480 8,480 8,480 8,480 8,480 맞냐 8,480 맞다고 할까 그러면 x는 어떻게 해 7로 나누면 7은 7, 7은 24, 7은 7, 7은 7, .xx 이렇게 나옵니다. 맞냐? 맞냐? 이해가냐? 그럼 1211.xx 보다 작은 거리는 다 된다는 얘기지? 모델 A, B, 오모. C, D는 돼, 안 돼. 안 돼. 그것만 됐나?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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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B지도 설정하세요. 환영할 때 B지도 설정 안 하면 나이는 거구나. 이거 안 풀려요. 식이 안 쓰겠지. B. 이해가세요. 네.